네,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6년 7학평 가형 29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지금 9가 주어져 있고 거기에 지금 서로 다른 두 직선 L과 M이 있다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랬을 때 9S와 직선 L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뭐 A, B, 그 다음에 얘네들을 P, Q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힌트가 나오네요. 그래서 삼각형 APQ는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3인 정삼각형이래요. 아, 얘네들 APQ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 그 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3인 지금 정삼각형이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딱 이 문제를 읽고 나서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여기다 막 그림 표시할 거예요. 이 A와 P와 Q는요. 사실 9의 지금 표면에 있는 점들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을 포함하는 우리가 이렇게 잘라내면 무슨 도형이 돼요? 이거 지금 원이 만들어지겠지. 그치? 그래서 원을 한번 가지고 오자라는 거야. 그림을 그려보면서 단면화를 시켜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지금 원이 만들어져 있을 거고 이 어딘가에 지금 A가 있고 그 다음에 P가 있고 지금 Q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지. 그치? 걔네들이 지금 무슨 삼각형이다? 걔네들이 지금 정삼각형이에요. 라고 지금 문제에서 힌트를 준 거고 그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3이다. 라고 지금 주어진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런 길이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A, B의 길이가 주어졌습니다. A, B의 길이 얘가 지금 얼마래? 얘가 지금 2루트 2이고 그 다음에 A, B, Q가 얘네들의 각도 자체가 90도다. 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얘를 이제 읽어 나가면서 2분의 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A와 Q와 B를 지나는 이게 지금 딱 잘라버리는 거야. 그쵸? 그럼 얘가 지금 평면을 이 A, B, Q를 포함하는 평면을 잘라버리면 얘도 마찬가지로 무슨 도형이 되겠다? 얘도 마찬가지로 원이 만들어질 거고요. 걔도 옆에다 한번 그려보자고 얘도 이제 원이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지금 A가 이렇게 있고 Q가 있고 B가 있는 상황인 거죠. 왜 다 쓸까요? 좀 여기다. 괜찮지? 그랬을 때 지금 무슨 길이? 이 A, B의 길이가 얼마다? 이 길이가 지금 2루트 2예요. 라고 지금 주어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A, B, Q의 각이 몇 도다? 얘가 지금 2분의 파일에 아, 그러면 이거 지금 직각을 끼고 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슨 조건을 얻어낼 수가 있다? 이 A, Q라는 것은 저 원의 뭐다? 이게 지금 이제 지름이 된다. 라고 둘 수가 있다는 거죠. 좋아요. 그러면 얘의 중심을 뭐 이제 오프라임이라고 한번 세팅을 좀 해둡시다. 이 A, Q는 지금 지름을 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2분의 파일은 지금 정보가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에서도 A, P, Q를 끼고 있는 이 삼각형은 정삼각형이고 정삼각형이 굉장히 중요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얘도 이제 우리가 이 원의 중심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O라고 둘 수가 있겠죠. 이 중심이 뭐겠어? 이 중심 자체가 사실은 이 정삼각형의 뭐다? 정삼각형의 뭐랑 똑같다? 우리 무게중심이다. 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 뭔가 지금 이런 길이의 비 2대 1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도형의 성질, 정삼각형이란 성질에서 최대한 가질 수 있는 성질을 다 끌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얘는 지금 얼마예요? 이 지금 높이는 2분의 루트 3에 한 변의 길이인 거니까 2루트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지금 높이가 3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다 지금 수선의 발을 떨구고 있는 상황인 거고 아, 그러면 이제 2대 1인 거니까 길이 자체도 이제 2와 지금 1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문제의 조건을 가지고서는 좀 그림을 좀 찾아봤더니 뭔가 지금 우리가 이 그림을 연결해야 되는 그럼 지금 매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지금 두 평면이 지금 APQ라는 평면이 지금 다 드러나긴 했지만은 아직 지금 뭐가 안 드러났어. APB라는 지금 평면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조금 더 찾아줘야 되는데 지금 그림을 잘 보면 공통으로 갖고 있는 변의 길이가 있죠. 어딨어? 이거 AQ. 그 다음에 여기도 AQ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어떤 관계가 있냐면 AQ라는 것은 이 무게 중심이자 이 중심, 원의 중심인 5에서 이제 9의 중심이 되겠죠, 얘는. 여기서 지금 수선의 발을 떨구어주면은 얘가 지금 뭐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니까요. 이 길이가 다 어떻다. 얘네들이 지금 같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AQ가 지금 O'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가 지금 이 원의 뭐야? 중심이잖아. 지름을 지나고 있다며.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지금 O가 이렇게 지금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다시 한번 좀 그림을 보면은 쌤이 뭘 좀 가지고 올 거냐면요. 이 B가 있고요. 여기 뭔가 지금 O 중심이 이렇게 있었을 건데 여기 어딘가 이제 O'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B, O' O' 이 지금 삼각형의 좀 관계를 좀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뭔가 정보가 지금 부족한 거니까 APB에 대한 정보를 찾아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그럼 한번 보시면 B가 이렇게 있고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O'이 있을 거예요. 지금 B가 있고 O'이 지금 있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근데 얘는 지금 원입니다. 구가 아니라. 그 다음에 O는 지금 여기 지금 O'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 O는 뭐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O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다. 라고 했었을 때 이것들에 대한 길이를 좀 한번 살펴보자는 거야. 그러면 O'B 길이는 어떻게 돼? O'B 길이는 얘는요. 일단은 O'B부터 한번 가볼까? O'B는 요 길이죠. 그치? 그러면 얘는 이 원의 지금 뭐니까?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될 거예요. 아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가 돼야 돼? AQ 길이가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가 얘가 E루트 E라는 것밖에 모르지? 그치? 그러면은 지금 A'O' 길이는 사실은 요 길이입니다. 요 길이요. 그러면 얘가 E루트 3의 반 띵인 거니까 얘는 지금 얼마다? 루트 3이다. 루트 3이다라는 지금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괜찮죠? 그러면 지금 A'이 루트 3인 거니까 B'도 얘도 지금 반지름의 길인 거니까 루트 3이구나. 라는 거를 지금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따라와 보세요. O'은 뭔데? O'은 이건 거잖아. AQ의 중점이자 O에서 지금 수선의 발 내린 거죠. 근데 얘가 지금 이 정삼각형의 무슨 점인 거니까 얘는 지금 무게중심이 되는 거니까 2대 1의 비유를 갖고 있다. 아 그러면 얘가 2고 얘가 지금 얼마다? 1이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O'이 지금 얘가 길이가 1이라는 거예요. 괜찮지? 그 다음에 마지막 O'B는 어디 있어? O'B는요.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O가 있고요. 9의 중심인 거고 B는 지금 9 위에 있는 점입니다. 결국에는 그냥 O'B라는 것은 뭐가 되겠어? 이 9의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죠. 그치? 근데 반지름의 길이 문제에서 줬다고 얘 지금 2라고 주어졌어요. 아 그래서 이 길이는 지금 얼마다? 얘는 지금 2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 구했어요. 얘는 지금 2야. 어? 봐봐봐. 1, 루트, 3, 2 우리가 지금 길이에 대한 지금 정보를 알고 있죠? 근데 이거 지금 어디서 많이 봤죠? 뭐를 알 수 있어? 얘가 수직이다. 라는 조건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을 갖는 삼각형은 이 직각삼각형이라는 거지. 아 그럼 결국에는요. 이 B오프라인과 O오프라인이 어떤 관계다? 수직인 관계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떤 길이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서는 다 구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중요한 정보를 좀 발견했어요. 이 수직의 의미가 이제 뭔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건 지금 평면이고요. 얘는 지금 3차원상에서 이제 수직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좀 문제적, 결과적으로 우리가 뭘 구해줘야 되는 거냐면 평면 A, P, B와 평면 A, P, Q가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지금 정보가 필요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A, P, B 이 평면과 그 다음에 A, P, Q 이 평면이 이루는 각이요. 그치?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 이면각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이 A, P에 수선의 발 떨굴 거고요. 여기다 지금 여기다 수선의 발 떨굴 거예요. 왜? A, P는 교선이 될 거니까. 아 좋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거 사이 지금 각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세트에 대한 정보가 나오려면은 뭔가 직각삼각형이 지금 필요한 건데 사실 지금 이 B가 어디 떨궈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선의 발을 떨궈줘야지 뭔가 지금 직각삼각형이 나와서 우리가 코사인 세트 이런 지금 정보들을 알아낼 거잖아. 길이를 찾고 막 이래서 근데 이게 지금 어디 떨궈지는지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인 거야. 그치? 그래서 얘를 이제 좀 어떻게 좀 접근을 해볼 거냐면 지금 이 B가 어디에 지금 수선의 발이 떨궈질까? 이 평면에다가 이 평면이 이렇게 있었을 때 B가 어디에 떨궈질까? 그거를 좀 밝혀내자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은 선생님이 요 지금 넓이를 구해준 다음에 이 밑바닥에 떨궈지는 정사형한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도형의 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여기서 지금 A, B, P를 요 밑에 A, P, Q 평면 위로 정사형시킨 도형의 넓이와 어떨 거다? 도형의 넓이가 아니라 이제 각의 크기랑 어떨 거다? 같다라는 거죠. 이거는 결국 이 평면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지금 정사형한 도형을 좀 이용해서 그걸 통해서 이명각을 구하자라는 거예요. 괜찮지?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까지 구해진 정보를 가지고서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찾아 봅시다.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B에서 B, O와 B, O프라임과 B가 이렇게 있고 O프라임이 이렇게 있었을 때 얘가 지금 뭐랑 수직이다? O, O프라임과 수직이라는 지금 결론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O가 뭐 요 정도 있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요 직선과 요 직선이 지금 수직이다. 이런 상황을 지금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치? 근데 O, O프라임은 어디 있었던 애들이냐면 여기 있었어요. O, O프라임. 여기 있었으면 요거에 지금 일직선상 위에 P라는 지금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림을 좀 연장을 시켜보면은 O, O프라임, O 연장선 위에 여기 지금 P라는 점도 이렇게 있는 거야. 괜찮지? 그리고 지금 이 O, O프라임은 어디에 있냐면은 A, Q 위에 있다라고 지금 동시에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이렇게 지금 A, Q 위에 있다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근데 이 P, O프라임이랑 A, Q와의 지금 관계가 어떤데 얘네들 아까 우리 여기서 수선의 발 떨군 거기 때문에 여기 수직이죠. 그치? 아, 그래서 얘가 지금 또 어디가 수직이야? 여기가 또 이렇게 수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에 이 B, O프라임과 A, Q로 이루어진 평면은 두 직선으로 만들어진 평면은 유일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평면과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A, Q와 P, O프라임으로 만들어진 평면은 유일할 거잖아. 그 평면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 수직인 관계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A, Q, B라는 이 평면과 그 다음에 A, P, Q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 이제 수직으로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야?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것은 뭐였었는데?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삼각형 A, P, B와 그 다음에 평면 A, P, Q A, P, Q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이제 세타였었던 거죠. 그 세타 값이 궁금한 건데 결국에는 얘 대신에 우리가 뭐를 써먹겠다? B에서 지금 결국에는 수선의 발 떨궈주면 어디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평면에서 지금 본다면 약간 이 그림이 되겠지? 그래서 수선의 발 떨궈주면 여기 지금 H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여기 어딘가에 A, Q 위에 지금 H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괜찮죠? 아, 그러면 우리가 모와 모 이 A, P, H라는 다시 이 지금 평면과 그 다음에 A, B, P라는 이 평면으로 이제 다시 이제 이거 얘네들만 보겠다라는 거야. 이 A, P, Q 이제 버리고요. 얘 대신에 뭐를 쓰겠다고 얘 지금 정사형시킨 B 정사형시키면 여기 뭔가 H 이렇게 있겠죠? A, Q 위에 그래서 만들어지는 평면 A, P, H 얘네들 가지고서는 우리가 각의 크기를 보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걔네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넓이를 이용해서 정사형 개념을 이용해줘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요. 삼각형 A, P, B의 뭐를 구한 다음에 넓이를 구해준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명각 세타에 이제 코사이 세타를 곱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평면 위로의 지금 정사형인 거니까 그때 이제 무슨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 A, P, H의 삼각형의 넓이가 나올 것이다. 그렇다고 한 다음에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것은 A, P, B의 넓이와 A, P, H의 넓이만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명각을 구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부터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자, 지금 이제 삼각형 A, P, B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우리가 필요한 지금 부분만 좀 갖고 와볼까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A를 한번 줘보고 그 다음에 P, P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P 이렇게 있다고 했었을 때 알 수 있는 길이들은 다 지금 보이네요. 음, A, P 길이는 얼마인데 A, P 길이는 우리가 아까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랑 똑같은 거니까 2루트 3 그냥 가지고 오면 될 거고 얘는 지금 2루트 3이고 그 다음에 A, B 길이는 2루트 2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었습니다. 그럼 이제 B, P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B, P의 길이는 지금 요 길이가 되는 거잖아. 그쵸? 요 길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잘 보면은 우리가 아까 이제 구해놨었던 길이가 있죠. B, O프라임은 이제 길이가 루트 3이었었고 그 다음에 지금 P, O프라임은 우리가 요거죠 요거 요거 P, O프라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정삼각형 한 변의 높이, 정삼각형의 높이가 될 거니까 이제 3이 될 거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요 길이는 얼마다? 이 B, P 길이는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이용해주면 루트의 3 플러스 9가 되는 거니까 얘는 2루트 3이다라고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B, P도 얼마야? 어? 얘도 지금 2루트 3인 거네? 좋다, 좋다. 이거 무슨 삼각형이에요? 2등변 삼각형이란 말이야. 끝났네요. 넓이도 구하기 너무 좋다. 여기다가 수선의 발 요렇게 떨궈주면 됩니다.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수직 이등분이 될 거고 얘가 지금 얼마다? 얘가 지금 루트 2다. 그럼 얘는 이제 피타고라스 또 써주면 루트 12에서 2 뺀 거니까 루트 10 요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아, 따라서 요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의 길이 얘로 보면은 2루트 2에다가 높이 루트 10 곱해주면은 쫙쫙 곱해져가지고 루트 20인 거니까 얼마에요? 2루트 5가 되겠다. 라고 구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AP, H의 넓이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얘는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봤더니 일단 지금 요 밑면에서 우리가 아까 이제 이 B에서 지금 수선의 발전계 여기 지금 H가 와 있죠. 그쵸? 그래서 요 지금 삼각형의 넓이가 정사양한 도형의 넓이가 되겠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이 넓이를 지금 구하겠다는 소리야. 근데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AP, Q의 일부잖아요. 삼각형이. 근데 AP, Q는 지금 정삼각형이었었다고? 그럼 높이는 그냥 알고 있어요. 높이 얼마야? 높이. 요렇게 지금 수선의 발달군 높이 자체는 지금 3이다. 아까라고 구해놨었죠. 그쵸? 얘가 3인 거니까 이제 뭐만 구해주면 돼? 요 BH 아, AH네요. AH 길이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만 지금 구해주면 되는데 그럼 요 삼각형 좀 가지고 와볼까? A, B, Q 한번 가지고 와볼까요? 자, 요기 A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B 있고 그리고 Q 있는 요런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B에서 뭐를 내렸다? 지금 우리가 수선의 발 떨궈준 거죠? 그쵸? 그래서 수선의 발 요렇게 떨궈졌었을 때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요 길이 얘가 X인 거예요. 아, 근데 이 그림 우리 아까 여기서 봤었잖아. 문제 읽어 나가면서 요기가 지금 몇 도다? 얘가 지금 90도다. 라는 상황 알 수 있고 90도, 90도. 좋아요. 그리고 길이 자체도 얘가 얼마인데 A, B가 2루트 2라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2루트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길이가 뭐가 있다? A, Q? A, Q 길이 알 수 있죠. 그쵸? A, Q 길이는 뭐였어? 얘는 다시 이제 A, P, Q 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얘가 지금 2루트 3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닮은 B 이용해주면은 요거 알죠? 그쵸? 요거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다. 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닮은 B 이용해주면 2루트 2의 제곱이 얘가 얼마다? X 곱하기 2루트 3이다. 이렇게 바로 가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X값 자체는 얼마다? 2루트 3 나눠버리면은 8 나누기 2루트 3 되어버리는 거니까 얘는 뭐 루트 3분의 4예요? 라고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게 뭐라고? 우리가 구하려는 요 밑면의 정사형한 도형의 넓이에서 삼각형에서 요 밑변의 길이가 되겠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걔가 지금 얼마야? 루트 3분의 4예요? 라고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요거 이렇게 지울게요. 지워놓으면은 요 APH라는 것은 얘는 2분의 1에다가 높이 3에다가 방금 구했었던 밑변 루트 3분의 4 이렇게 돼가지고 2 되서 루트 3분의 6이에요? 라고 구해줄 수가 있겠네요. 얘는 루트 3 곱해주면은 3분의 6 루트 3인 거니까 2 루트 3이다. 요렇게 지금 다 구해줄 수가 있겠다. 아! 끝났네요.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어떻게 돼? 최종적인 정답 자체는 코사이세타가 지금 궁금합니다. 걔는 ABP 넓이 아까 2 루트 5였었죠? 그렇죠? 그거 넘겨주면은 2 루트 5분의 2 루트 3 요렇게 될 거니까 싹싹 사라져서 얘는 얼마가 되겠다? 루트 5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는 얘가 지금 뭐 구하라고 했어요? 100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트 한 거니까 얘는 100 곱하기 그러면 5분의 3이 되겠구나. 그래서 답은 60이다라고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틀렸었어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림이 일단은 지금 이렇게 지금 입체인 상태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잘 보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이면각을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택할 건가도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각각 좀 따로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알 수 있는 힌트들이 꽤 이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ABP라는 평면이랑 APQ라는 평면이 뭔가 연결짓기 위해서는 이 B라는 점이 진짜 어디로 지금 떨어질 것인지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길이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서는 이 O오프라인과 B오프라인 직선 사이의 관계를 봤더니 걔네들이 지금 수직을 이루고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B를 이 평면에 APQ 평면에 수선의 발을 떨궈 근데 어디 떨궈진다고 얘네들은 지금 이 평면과 이 밑에 있는 평면은 지금 수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욕이 지금 떨궈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할 것은 ABP와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지금 평면 사이의 각이었는데 이 APQ 대신에 수선의 발을 떨궈 썼어 만들어졌던 이 H라는 점을 기준으로 APH라는 이제 이 미명각을 구하자라는 얘기로 이제 바뀐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뭐만 해주면 되니까 우리가 정사형 공식을 이용해서 이 넓이들만 계산한다라고 한다면 이 코스와 이 삼각함수의 비를 구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넓이 구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 잘 해결해 갔었으면 이제 잘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요. 바로 이제 바로 이제 선생님 풀이랑 자기 풀이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풀이도 참고했으면 좋겠고 선생님 저 이런 거는 접근도 잘 못하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바로 지금 이 강의를 보고 난 후 복습을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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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